왜 이렇게 안전하여? 아... 뭐였지? 뭐야? 버스마이딩 했나 봐. 잘 지냈어요 모두 즐길 수 없어 우리 모두 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우리 도잉 오프링 스윙 뭐였지?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잘 지내러 시간이랑 가려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TV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 너에게 고잉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마아쇼, 너가 멈췄다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이컵이나 비욘세? 당연히 비욘세 맞습니다 책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배고프트 되었는데요 저를 먹은게 배고프트 제이콘과 배고프트 아이디가 제이콘이 베이컨 베베 배고프트 매일에 매일에 매일 매일이 멍렬 제이콘이 베이컨 오늘 제이콥 너무 티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티난다고 감이 진짜 없어 너는? 말리는 뜻이 뭐예요? 둘 셋 라이든? 네 몰라요 저 캐나다에서 왔어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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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여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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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아 내 아 아니 아니 자기가 묘사까지 했는데 내가 본 소리를 안 써요 파티가 막 파티가 막 파티가 막 파티가 괜찮아? 나 딴 거니까 여길 수 있지 아니지 저기서 사라지잖아 아 하루가 없더라 형 열고 줘야지 운중이 니하오 니하오 나 이상해 왜요? 니 안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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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요, 그럼 아직 안 bever지 내 샷봉 내 샷봉 내가 샷봉 내 샷봉 내 샷봉 나는 아티코리 나는 아티코리 근데 너는 다 먹었지? 너는 내 아티코리 그래서... 아니, 내가 먹었을 때 그래서 너는 잘못 너는 먹었을 때 너는 먹었을 때 아니 그런데 너는 먹었을 때 그래서 너는 잘못 너는 왜 내가 너는 먹었을 때 아티코리 나는 샤워 그런데 지금 너의 샤워 아티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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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니랑 똑같네요 아티코리 아티코리 왜요? 왜요? 바로 가요 왜요? 이유 다섯 가지 아 그리고 은채가 요즘은 갸르피스 안 하고 루피피스 한다고 맞아요 아 이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아티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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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안돼 안돼 이거 울려 우리 마포즈 아티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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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이쁘다? 근데 와중에 진짜 예뻐 아티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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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맨날 제로즈 생각만 하는데 내 생각은 어? 어 커밍업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살때 저래? 그대로 뒤로 넘어져 봐요 아티코리 direct 언니 손 딱딱딱딱 패플이야 агzip 무릎에 앉아요. 거기에 앉아봐요. 바닥에. 바다다 쳐봐요. 아니 이제 저기 쇼파 가서 앉아있어봐요. 테이프를 좀 닦아줄 수 있어요? 언니 바닥 좀 닦아야 돼요. 춤출 준비합시다. 우리 나갈 준비할게요. 뭐야. 소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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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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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덕지. 너무 덕지. 잠깐만. 들어. 들어. 시작했어. 그렇지. 내가. 이거 진짜 귀여워. 나 알파같이 좋아해. 진짜? 난 너가 좋은데. 진짜? 난 너가 좋은데.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어... 드릴게요.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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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다크 다크 아니면 밀크 다크 아니면 밀크? 제가 다크 좋아해서 뭐? 제가 사과해서 저는 20살인 줄 알고 20살인 줄 알고 음, 너무 따져 음, 너무 뼈다 비트 다크가 맛있어 왜이래? 헤이 헤이! 밀크와 다크?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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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밀크 초코이와 다크 석구 오케이! 밀크와 다크 노부dam 노부dam 밀크와 다크 다크 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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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와 다크 베이비 짜증나 브이비 EST 다크 고개 저 둘 넌 다르 이 이렇게 여기 비눗 있는거 알아? 오 예. 뭐. what's your favorite song? 오오. that shocked. 바로 인생의 이 맛이죠. 맥주.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게 단가요? 네. 끝. 자 가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가자 가자. 대박. 골든 디스크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 중에서 얘는 진짜 술찌다 하는 사람 있어? 근데 듣다보니 약간 너가 술찌다 은비언니? 은비언니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은비언니는 그 때 예전에 소주 한잔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던게. 갑자기 언니가 너무 후전이 안좋은거에요. 후전이 너무 안좋아. 근데 한잔을 마신거. 맞아. 근데 왜그래요. 괜찮아. 가야될거 같아. 근데 한잔 먹은거야. 알고 왔더니. 맞아. 얼마전에 팬미팅 했잖아. 잘하더라. 그래. 고마워. 아니 올거였어? 아니 하면 올거였어? 아니 하면 올거였어? 물어는 봐주세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춤을 췄잖아. 잘 추더라. 고마워. 아니 왜냐면 제가 거의 2년 반만에 춤을 추긴 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연기하다가. 너 왜 노크는 안췄어?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하.. 너 춤 너무 어려워. 나도 하고싶어. 근데 안돼. 언더우토는 하던데. 아 그거는 응. 응. 열심히 하면 될거 같아서. 하하하하하하 엎드려 뻗쳐. 하하하하 안무도 빨리 외우는 편 같아. 근데 안무를 빨리 외운다 이런거는 말하기가 어려운게. 응. 얘는 그냥 한 번 보면 바로 해버리니까. 하하하하 다들 너무 과장이 심해. 다들 한 번 보고 자꾸 따라하는데. 아니야. 맞아. 아니라고. 당선하고 싶은거야? 당사자가.. 하하하하 근데 소년시대가 진짜 화제가 많이 됐잖아. 화제가 될 줄 알았어? 뭔가? 저는 솔직히 대본을 먼저 봤을 때 나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방송 나오면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잘 되겠다 까지는 생각을 하진 못했고 응. 아니 못된 캐릭터를 연기했잖아. 응. 근데 쉬웠을거 같은데? 왜 쉬워야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 욕하는게 힘들었어? 아니면 청순함을 뽐내는게 힘들었어? 아니면 그 캐릭터의 성격 자체를 어 셋 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어 그러면 욕은 어떻게 연습을 했나? 네. 그걸 보면 잘 보는거지. 그건 노력 안해도 괜찮지 않아? 그냥 평소나 평대로 미친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핳하하하 카메라있는거 까먹은거 아니야? 하하하 누나한테 배웠냐에 나 너한테 배웠다 crush